헤이야 우리 왔구면 이제 어디가서 안밀린다 헬스장 도장깨기는 하러 다니죠 우우우우우우 동원을 어디랏어 쎄짐? 쥐가 쎄면 얼마나 쎈데 여기서 어떻게 더 쎄지는데 운동 좀 했나? 가슴이 무조개 가슴이 어디가 하셨어요? 네 잘못 왔습니다 두 분 보니까 운동 좀 하신 분 같은데 태어나서 저 그런 말 처음 들어보는데 다음에 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어디가? 운동하고 가야지 네? 운동하고 가 어허 저 운동하고 가요 운동하고 어떻게 1년 끊으실거에요? 2년 끊으실거에요? 자기 그냥 일권 어떤거랑? 하루만 네 하루만 일권 10만원입니다 혹시 카드도 되나요? 헤이 니 가오 없나? 일권이 10만원이라는데 현금 드려야지 일권이 10만원 부스트 뭐에요 이거? 세수꽃 탔어 관장님 세수풀이면 카페인이 1000mg이잖아요 괜찮아 오늘 다 쓰고 가면 돼 일권 10만원 너무 비싼거 아니다 뭐 운동이라도 가르쳐줄라나 근데 너무 비싼거 같기도 하고 내가 봐도 너무 비싼데 PT보다 더 비싼데 뭔 얘기하노? 아닙니다 스트레칭하고 있었습니다 해봐 하나 둘 일곱 셋 여덟 두개만 더 두개만 더 두개만 더 아홉 아홉 하나만 더 하나만 하나만 밀어 밀어 스퀴즈 그렇지 어 10개 더해 10개 더해 10개 더요? 10개 더 하 못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요 안하면 죽어 안하면 죽는데 빨리 안하면 죽는데 빨리 그냥 여기서 뒤지는거야 그냥 여기서 뒤지는거야 그래 살기위에 가는거야 살기위에 세개만 더 세개만 더 세개만 더 살아야지 두개만 더 하나만 더 하나 하나 밀어 밀어 욕봤데 가슴에 펌핑이 진짜 장난 아닌데 하나 두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열 음 열개 더 열개 더요? 팔이 너무 아픈데요 팔은 네 근육 아니야? 네 제 근육 맞긴 맞는데 다섯 어 뒤에 보조 빨리 보조 더하고 여섯 보조 더 일곱 여덟 스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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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홉 아 한 번 더 한 번 더 스퀴즈 스퀴즈 5초 오케이 아 음 아 아 아 펌핑이 태어나서 이런 펌핑이 처음입니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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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세계 신세계 아우 아 감사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음 또 왔네 예 또 오겠습니다 도장깨기 성공 형님 너무 시계 두드려 부순거 아닌가 모르겠네 맛좀 보여줘야지 방금 뭐라고 했어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예 ark 사라짱 하루 가위